어? 슛! 아 그러니까, 어? 뭐야? 어? 나 이게 공미처럼 뛰냐? 나 오른쪽 윙인데 그렇지 야 케인 준비됨? 이거 못먹으면 카네 카네 오 카네 될 뻔 카네 될 뻔했다 너 왜 22번 됐냐? 9번은 누가 먹었지? 어 뭐 풀백이 여기까지 압박해도 되는거야? 이 전술을 쓰는 곳이 있어요? 대단한데 바르셀로나? 핸들이잖아 이색끼야 나 손 맞는거 봤는데 난 어휴 뻔뻔해라 아휴 따봉 날리는거 보세요 추하다 추해 뻔뻔하게 이겼네요 바르셀로나 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 체비스 3차전인가 봐요 아 3차전이네요 벤피카네 어? 바이글 율리안 바이글인가요? 어? 지존 나왔다 얘는 누구에요? 페레이라가 또 있어 나도 페레이라인데 페레이라 결국 자신을 복제해냈군요 골 더 넣으려고 이 새끼 페레이라 어? 감동모드 할까? 감동모드 준비할까요? 아예 링가드 키우기 끝낼 뭐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볼래? 아니 이걸 헤딩으로 가져가는 새끼가 어딨어 와아 타점 봐 순간 오보로쿤인줄 알고 나이스 갑니다 케이님 저 아이 정말 자 더용 슛 어 왜다 자 아 길었다 자 역습축구 오 케인의 엄청난 퍼스트터치 아 비 어 어 뭐지? 트링캉이 호날드 보는줄 알았다 야 이걸 어떻게 왜 자 히카루 페레이라 내가 공간 만들어줘야겠다 자 이렇게 유인하려면 제가 드리블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이제 받아주고 옳지 아 우리팀 코너에서 잘 놓더라구 와우 아우 까비 뭐 어떻게 해봐 니가 윙이냐 씨발 내가 윙인데 아이씨 이딴 타이밍 해주는거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발음 기호가 바뀐다 야 다시 올려 그렇지 여기 올리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하하하 이거 여러분 제가 지는게 아니라 바르셀로나가 진겁니다 전 지지 않았어요 으 으 압시다 옳지 니가 드디어 풀백다운 패스를 주는구나 근데 가운데 아무도 없네 자 받아 자 코너킥이 좋지 다 알고 있었어 다른 샘에 둔가 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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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이씨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좀 이상해 미션이 걸리면 안 안되요 라파 솔직히 태어스테긴이 잘못했다 하나도 못 막잖아 아 마르코 로이스 들어옵니다 뭐 하려고 이제 들어오나 모르겠는데 로이스 형 로이스 공 두번 만지고 세번 만지고 끝 맞죠 자 에스파니올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상대해볼까요 디마타 여러분 여러분 충격먹지마 에스파니올 오른쪽 풀백이 누군지 봐봐 이게 뭐죠? 아니겠지? 우리나라에 다른 손이 있는거 아냐? 우리나라에 손씨 풀백 누구있지? 에스파니올이면 이제 옛날에 포지티노가 뛰었던건데 진짜 풀백이 된거야? 아 이게 근데 2024년인가 되긴해 그래서 아 손준호 손준호 중미인데 풀백으로 갔나? 그러니까 외국사람중에 손이 있나? 손하섭이요? 진짜 오 손 야 손 침착한데요? 어 야 나 저거 만나러 가봐 얘기 좀 나누고 올게 어 아 얘기 못 나눴네 까비 손석희 뭐야 손석희 뭐야 자 그렇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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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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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르셀로나 다왔다 손흥민 만나고 올게여 어딨지 손흥민? 흥민이 손 어딨지 손? 레반테 라이트백에 손이 있다고? 개일 가능성이 엄청 높은데 그럼 가끔씩 우리 잉글랜드 2브리그 3브리그 보면은 리시가 있어가지고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이재성인가 하고 보면은 영어권에 리시가 많단 말이에요 풀네임이 프란시스코 고메즈인데 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진짜? 그 줄임말이 별명 느낌이네? 헐크 카카 이런 느낌이네요 자 자 우리 히카르드 페레이라 윙까지 다 올라갔네요 20세 안 내려와 물론 링가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술을 잘 써서 전술적으로 맞긴 한데 뭔가 기분이 나쁘네요 자 우리 트날도 유튜버로서도 황홍기입니다 다음때 너무 달라 조회수가 진짜 나이스 대학교때는 돌이켜보면 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대학교때는 진짜 돌이켜보면 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진짜 알아서 해야되는 아싸 자 근본 쏜이 아니었네요 우리는 뿌리부터 근본인데 우리 쏜은 야 위에 받아 우리 윙어 꿀좀 넣어봐라 아 지신 아 지신 아 지신 아 지신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